1-2-3 에리트 하나. 둘. 셋. 야! 히히 카드 히 카드 좋은거 있나? 2네 너로스 배고프다 너로스 밥 줘 이렇게 쉬워도 되는 걸까요? 흠 이딴 엘리트? 수비 강화 외환? 안에 무엇이 있을까? 수비 강화 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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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맞네 쪼개는 가면 수비 강화 외환? 아니 뭐 수비만 강화해 아이 타격을 강화해야지 개말못이네 이거 수비 강화 외환? 수비 강화 외환? 아, 아니. 뭐하자. 아니, 재채로 그게 저런. 벽분참기 곤충박재가 보스한테도 통하나요? 어? 박재 없는데? 투명박재 노갈김 집에 인쇄장 아직 동대김 명상없음 똥덩어리 명상조 뭐 저도 왜 이렇게 명상 줘야해 단식치약 난이야 명상조 음 고구마한테 맞는거 봐 약한 덱이다 아니 불강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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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뭐야 이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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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딴 장화 먹으려고 왼신성 왓처를 끝장낼 뱀식물 망화 다 되어있지 흠 어떡하지 1코명상 진짜 안나오네 1코명상 진짜 안나오네 1코명상 진짜 안나오네 전자타임 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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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이제 정세수야 아니 이신의 와플 이신의 와플 이신의 와플 으응 숨 쉬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음... 약화. 약화에 걸려서 그만... 왓처가... 약해졌군. 표창. 만절뿌수기. 만절뿌수기. 손절 정도면은... 병뿔 넣을 만도 한데... 그냥... 드로 뽑는 게 나을 듯. 매요. 켈리... 마요 필요한가 근데? 맹공 집었으니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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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주판 나오면... 마요. 마요는 뭐가 되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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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숨쉬기 플러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지하튼 저백투성이 지우기만 해도 바쁘다 빡친다 그지하튼 저녁으로 잘 지내야 되었습니다 엔진이 좀 더 잘 지내야 되었습니다 아 그지하튼 저게 그지하튼 저게 잘 지내야 되었습니다 이런거 .. 하하하 하하 뽕 굽은 각이 안 나와버렸네 네 길각이 남았으면 된거 아닐까 헐 심호흡 주판 너무 달다 이게 개꿀이지 서 지식 스포 스포 초 기도하고 철하고 너 패고 이 와처가 패배를 할까요 지울 거 있나 아 어어어 음 갑흑 역시 첨탑의 모순 첨탑의 모순 첨탑의 모순 첨탑의 모순 첨탑의 모순 음양성 뭐야 이러면 취약 못 막잖아 막을 필요가 있죠 폐에 통찰 냅둬야겠네 첨탑으로 알아보는 소설의 구성 전개 아클 위기 사일런트 절정 디펙트 결말 와철 기승전결 기승전결 아 음 됐다 슬레이더 렐릭 꺼져있었어 아스스톤 켜면 저는 아스 확장 프로그램 켜져서 일일이 다시 켜야됩니다 들어오세요 중구 아로가 됐음을 알리세요 위피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중구독 아스스톤 아스스톤 엔 엔 에버 카드 아무거나 써도 이기겠다. 고양이가 해도 개겠다. 옵션 왜 안 써지? 뭐 어차피 방어도 올려야 되니까. 맹 꽁! 승리에 3,500점 역시 마요야. 이듬 미션 실패 클리어 타임이 30.23이 아니거나 클리어 점수가 3,518이 아니면 반포자예요. 이듬 미션 개 어렵네. 이듬 미션 이듬 미션 실패 이듬 미션 실패